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 에스버드 포워드를 맡고 있는 최지선입니다 초등학교 때 육상대회를 나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어디 초등학교냐고 물어보고 곧 보게 될 거다라고 해서 있었는데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농구라는 걸 처음 해보고 먹을 것도 되게 많이 사주셔서 여기 오면 먹을 것도 많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주먹이 조금 많이 드는데 그때 하나 뭐 잘못하거나 이러면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 전에도 그때 왜 그랬지?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? 라고 생각하고 극복은 그냥 운동하다가 뭔가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공격을 한번 해보고 이 수비자가 어떤 거에 약하고 어떤 거에 강한지 조금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한은행 3번부터 5번까지 다 보고 멋있어요 하하하 하하하 지금 멈추 강정에 온수에 블락을 피하면서 저도 소리 듣지 조금 더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3대3을 많이 나와줬는데 나올 때마다 조금 조금씩 변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신알문행 퇴직연이었습니다. 신알문행 퇴직연이었습니다. 신알문행 퇴직연이었습니다. 신알문행 퇴직연이었습니다.